어떤 거 잘 하실 수 있을까요? 저 커피 잘 타요 아 진짜요? 뒷바라지 사는 거 설거지 사는 거 저 애들 잘 키우실 수 있어요 너 되게 멋있다 인턴 그 전에 꽃 플라워 너 머리가 플라워 같아 너 머리 스타일 되게 멋있다 오늘 멋있게? 그만 너 왜 내가 항상 너 다가갈 때 너 피해? 너 왜 피하냐고 너 싫어 나? 나 응? 나랑 붙어서 한번 찍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열심히 열심히 선배들의 말 듣겠습니다 잡일 잘하니까 막 시켜주세요 저는 잡일? 네 잡일 저는 마사지 되게 잘해요 혹시 피곤한 분 마사지 되게 잘합니다 저는 손 마사지를 잘하세요 여기 가만히 주세요 제가 목 제가 목 제가 목 부겨 힘 빼주세요 힘 빼주세요 잭슨 인턴 잭슨 인턴 형님 네 제가 마사지 잭슨 인턴 여기로 오시면 돼요 아 전 마사지하고 있어요 아 마사지 중이세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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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한테 예쁜 받고 싶으면 일 열심히 하고 뭐 선배를 챙기는 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? 커피 사 왔습니다 하이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 녹차라 때로 아 녹차라 때 주세요 또 딴 거 원하세요? 저는 이거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오른쪽 버스 왼쪽 버스 더블 카페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커피 드세요 많이 커피는 보증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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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먼저 드세요 그냥 먼저 드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페이스북 보시면 텍스트랑 같이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벤 라이브를 찍으셨었잖아요 그게 좀 이따가 올라가요 아 저희가 진짜 올리는 거예요?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아 아 아 아 아 약 먹어야 되는 일곱남자 지금 직접 쓴 거를 이용해서 어떤 거 괜찮아요 괜찮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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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고 좋은 거 같아요 아 이런 거 좋아하고 나요 아침 라이브 싫어하냐 뭐 이런 거 써 볼까요? 살짝 사자 단어 사자 사자성어 사자성어 어떤 사자 아침부터 노래 부르기 누워서 떡 먹기 아 아 그 사자성어 어떻게 사자성어를 어떻게 사자성어 그 사자성어 아냐 사자성어 네 글자예요 아 아하 시 뭐? 시 뭐라고요? 인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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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네 하하 아 깜짝이야 아 하하하하 이상한 거 쓰시면 안 돼요 관리자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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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벌써 대단하다 역시 이거 내가 단 거야 얘들 실제로 봤는데 카메라에 진짜 미모가 안 나와 이거 내가 달았어 하하하하 우리 너무 자기 칭찬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회사에 온 지 1년 된 분들인데 아 선배님 많으시네 선배님들이 미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젠틀하신 분들이라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선배님 아유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? 이영원님 거 어때요? 솔직하게 그만두고 싶지 인턴으로서 너무 행복하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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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어 내가 수세를 해볼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저 그만두고 싶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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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 다 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1년 후에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빠른 인터넷 하겠지 하하하하 그때 우리 시킬 수 있지 않아? 야 우리가 대리랑 팀장 다 알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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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이제 그러면 퇴근? 벌써요? 벌써 퇴근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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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까? 하하하하 지금 몇 시인지 지금 내려갈까? 네 하하하 치킨 치킨 사고요? 우리 먹으려고 아니면 우리 가면 먹으려고 아니 선배님들 우리 가면 먹으려고 아니요 우리 또 선배님 안 가면 저희 안 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뒷정리하고 가야죠 하루 종일 힘들었었어요? 투어 한 번 시켜도 돼요? 그래 좋지 않아 면적 보시면 여기 스페인 아 비켓 걸음 쪽 보시면 저기에 저기에 고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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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네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잭슨이 마사지하러 올 거예요 릴렉스 선배님 릴렉스 릴렉스 눈 감아주세요 띵뽀 따뜻한 듯 널 닮은 것 같다 널 보며 웃는 것 같다 띵고 자, 야 내가 보면 한 소리 할게 어, 형 봤어요? 형 어떻게 해? 형, 키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? 아, 나 진짜 사람 보면 어떡해 야, 나 지금 마법 푸는 색이야 아, 지금 경고 먹게 생겼잖아, 지금 좀 이렇게 적당해, 적당해 얼굴 좀 평범하게 하고 다니고 이 마법이 비싸요 이렇게 챙기게 하기 힘들어요? 저 먼저 퇴근하자 하겠습니다 진영아!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실력 늘었어 나도 갈게요 안녕